으하하하하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두더지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어 샘브르TV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옆에가 아니라 지금 따로따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두 명에서 같이 합니다 Yeah 네. 기분 좋습니다 네 OK 네 바로 시작할까요? 그래요 OK 경쟁전은 저는 탱크 유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아 저는 경쟁... 경쟁에선.. 다... 이거 힐러가 데미지 하다가는 다 졌거든요 알았어 님도 빨리 하세요! 님도 빨리 하세요! 님도 하고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테이크는 골랐어요. 빨리 잡혀야 된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되잖아. 저는 사실 이번에도 영어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셈벌TV님이 끝없는 판들이라서 결국엔 저는 포기했습니다. 결국엔 저는 포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 둠피스트님이요. 이제 밀어지나요? 우리 같이 하고 있다는거요? 지금 총 쏠게요. 여기다가. 3,2,1 발사하세요. 잡혔다. 빨리 잡히네. 원래 늦게 잡히는데.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하다. 킹스로에서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미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난 시그마를 할게. 저는 경쟁전에서 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하. 나 지금 색깔이 있네. 나 색깔인지 몰랐네. 지금 시그마 초록색깔이 있네. 지금. 여보세요? 네네. 왜요? 나 지금 여기 시그마 초록색이 있는지 몰랐네. 지금 파란색이 있네. 파란색과 초록색이 살짝 섞인 것 같아. 초록색이야. 전체 다야. 전체 다야. 전체 다야 아니고.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초록색이야. 아 맞다. 내가 그 계정으로 할때 스킨 바꿨. 그렇구나. 스킨 얻어서 바꿨어. 그렇구나. 사실 약간 파란색이야. 아닌데 초록색인데. 아니 사실. 원래 스킨은 약간 파란색이야. 그래. 원래 스킨. 근데 내가 원래 스킨 아니잖아. 그 스킨을 해야되겠네. 원하면 다시 바꿔도 돼. 어떻게 지금 시간 늦었어. 아우. 아 우리 디펜더한테.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있어요? 어 저기 레킹볼있다. 레킹볼 발견. 뭐여기? 레킹볼있어. 레킹볼있어. 응. 오우. 맨있다. 맨. 맨이었어. 여기 옆에 있어. 방패. 와우. 오케이. 디바 있다는거 확실히 알아냈고. 어어. 이리와 레킹볼. 레킹볼 이리와. 아. 아. 힘없어버리. 흠. 으악. 오케이. 실컷 때렸어. 레킹볼 때렸어.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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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킹볼 못 잡았네.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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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치열해. 굉장히 치열해. 오케이. 잘한다. 바스티라온 잘한다. 그래. 잘했어. 방ла구 잘 설치했어. 아 뒤에 뒤로 가려고 한다. 뒤 돌아놀려고. 일단 이쪽. 이쪽도 쏴야 돼. 아싸. 디바쿼. 오케이. 아싸. 디바쿼.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컷. 루시오 컷. 컷. 루시오 컷. 저 힐 좀 해주세요. 힐? 어디? 나 힐 아니지? 힐 아니야 아 저 위에 중국인 왜 누구도? 아 중국인 맞아 어 저 중국인 맞아 그래서 중국인이라 부르는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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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금 회복해야돼 어 제 탱크 썼다 아 얘 또 우리 기습한다 저기요 어셈블팀이네 우리 같이 올라와서 끝내버립시다 와 지금 채가 움직이니까 어 어어 메이가 방해했어 어쭈 지배가 너무해 일단 털 파게 내가 어어 아하 난 거기서 빠져나왔지 나 올렸어 오케이 토르비안 컷 나 힘 하나도 안 뺏어갔어 아악 죽지마세요 레킹볼 거의 죽였는데 오케이 컷 지금 사용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고 이제 오케이 저 불타고 있네요 아 저 불이 안타고 있겠지만 곧 있으면 탈거에요 아 뭐야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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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이 싫었는데 아 지금 딱 한 명밖에 못 죽였어 아 괜찮아요 디바 컷 했잖아요 그냥 보낸다요 그냥 보낸다요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요 오케 와 최고의 플레이어 대단해 진짜 왜 나만 최고의 플레이어가 아니야 아니 언젠간 돼 이거 최고의 플레이어되는 시그마들도 보았거든요 언젠간 될거에요 왓? 잠시만요 레킹볼 덤벼 아 레킹볼 어디있니? 아 레킹볼 자꾸 돌고있어 우리 차에 어후 있어 맞아봐 진짜 수리하게 만들어주지 레킹볼 여기서 그냥 딱 쏘고있으면 돼 아악 아우 오우 여기 죽였쥬?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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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빨끈하겠다 에이 힘없어 해부리 아 누가 또 여기 왔어 또 레킹볼이지 우와아 오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w 아어아 mitt III 왓 왜 5G 아 RN close 컬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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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섬데어 아니서만 여기 앞에 못 갔거든 저 한 76프로에요 지금 곧 있으면 차니까 3프로에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수비할 때 잘하면 되요 죽였죠? 죽이고 앞으로 가야됩니다 죽이고 앞으로 가야됩니다 오 잘할 수 있어요 바스티어 나드 10여건이야? 바스티어 나드 10여건이야? 바스티어 어딨어? 저리 죽였어요 나 불타고 있는거 봤냐? 아씨 어딨어 레이킹볼 저리 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즈 힘없어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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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요 좋은데요 좋아요 네 그대로 갑시다 여기서 스킨 바꾸셔도 됩니다 네 아 대신에 그냥 초록색으로 할래요 뭐 하품은 왜에요? 왜요 왜요 하품 할 수 있지 뭐 으음응 아니 반대한다는게 아니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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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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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안에 정현이 도착해야 돼 얼레 이동해라 빨리 못 간다는거 아냐 빨리 못 간다 하는거 아냐 아 맞다 노력은 하세요 그래 노력은 하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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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블킥 까지 힘들겠는데 최고 필요가 되야되고 내가 화났을때 아 내가 빡쳤을때 내가 키를 많이 하구만 아 그런말에 아주 조금 빡치면서 해보세요 아 그래 여기 방벽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 오케이 다 댐벼 어 와personal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이거 레킨보라 가면 안둔다 너 아 씨 outro 아 아icting 이리와 회여 innovate мне 만들어 주지 잘 아 디바 아 못된 디바 아 레큐볼 나도 시비 걸겠다 이거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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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아 진짜 힘들다 오케이 컷 아 나 이거 바스티온 죽일 수 있었는데 해 해 뭐 바스티온? 아 바스티온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일 수 없는 구구 하나로 들어갔어 그냥 모히라를 죽였어 잘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 레큐볼 이리와 레큐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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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어 아 어디 뒤로 돌아가 응? 너 어디 뒤로 돌아가 디바 이리와라 이리와라 아 진짜 아 나 방패 부서졌어 레큐볼 도망갔어 어디 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 확실해 아 나 아 나 괜히 보냈네 아 왜 괜히 보내 아 왜 괜히 보내 나 불차고 있죠? 아 저 힐 필요한데 힐 필요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바스티온은 저에게 맡기세요 아 님들 맡아도 되겠네 다 다 잘 노리겠네 나 불타고 있어 어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왜 오오오오 오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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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요 어 잘했어요 그래도 이건 잘하는거라 인정한다 나 또 불타고 있어 오 잘했네요 아 계속 아 지금 불을 안타고 있어요 오씨 야 와봐 생지야 와라 아 어떻게 갔네 아 진짜 파라 아 파라가 너무 짜증나 어 알아요 어 아오오오오오오오오 바스티온이 파란 처리했어 처리했어 렉킹볼 제대로 나와서 한판 붙자 이렇게 도망가는지 말고 그쵸? 아 렉킹볼 아 좀 죽여봐 쟤 들어가서 쟤 피 없어요 해복해 해복해 아 뭐 누가 밀쳐서 나 제대로 못들어가 파라 어딨어? 파라 나 개짜증난다 이리와 이리와 파라 좀 죽여 파라 좀 죽여 엄청 때리긴 했는데 안 죽었어 엄청 때리긴 했는데 안 죽었어 아 괜찮아요 와 야 무슨 일이 없어? 아 아 진짜 바스티온이 언제 거기 올라갔어 아 죽이고 죽었어요 서로 죽였어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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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명 여기서 빼앗긴다고 저 폭탄있는데 저 폭탄있어요 소중한과 빨리 빨리 가야돼 저기 빨리 빨리 가야돼 자기 응 시간있어 시간있어 쏟쏟쏟쏟쏟쏟쏟쏟쏟쏟쏟쏟쏟쏟쏟쏟쏟 아슬아슬하게 이긴거에요? 아 나 아슬아슬하게 이긴거 같지요?! 아아! 캬아! 아니 수고 많아서요 다시 봅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떻어보기로 하는데 아니 그 님 거기 투표했는데 나올거에요 안 나오면? 아 안 나오면 그건 진짜 미안하고요 아아 아아 안 나왔지? 나오니 바로 다음판 시작할까요? 아 됐어 나 아무도 안 투표할래 아 저그 투표할래 아 저그 투표할래 아 저그 투표할려고 했는데 나 실수 아 일단 바로 다음방 갑시다 바로 다음방 갑시다 아 탱크할까 아 나 어택할래 저 일단 이 금무기 살려면 얼마나 2,800에 칠시 엄청 많네 난 둠피스티를 해볼까 이번엔? 나 어떻게 보랄거야? 괜찮을까요? 님 정크레스 하라니까 정크레스로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냥 한번 세론을 한번 써보래 세론을 왓츠포인트 지브라타 얼마나 오래 걸릴까? 기다린동안 얘랑 할까? 더블 점프 연습해야지 너 상대방 한번 엉뚱이야 부셔보래 부쩨 부쩨 롱 다 부셔보래 컴퓨터로 다 부셔보래 컴퓨터로 다 부셔보래 오오오오오오오 다 부셨어 다 부셔야돼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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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에서 숨어쓰 안에서 숨어쓰 어깨다 버려야되지 알겠다 일단 약올리고 다니자 일단 사람들이 약올리고 좀 다녀야되겠다 여기 주변에 위도어있었는데 위도메이커 주변에 위도메이커 어 저기 위에있다 안돼 두피스트야 두피스트 제가 해킹할게요 나 죽었는데 이미 해킹을 했어요 야올렸어요 일단 내가 찾는 사람 위도메이커 어 나 딥시비 걸었는데 아우 2대2 어우 2대2 어우 2대2 오쓰 설명은 여기 용 다왔네 아 나 둠피스가 좋았는데 이게 싫어졌네 일단 해킹 재밌게 하고싶어요 저는 어 yah roughly produit 이거 오버워치 패치 kolej중재 vibrations 저는 오버워치가 더 재밌었어 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티발려주는거 아니죠 일단 계속 해보고 내가 해킹했는데 뭐야? 아 튀어 와 우리만 계속 불리한 상황이네 지금 난 힐 먹어야 되니까 오케이 힐 먹었고 일단 얘네들 조금씩 약올리면서 님 굉장히 잘하는데? 나 겨우 살았다 나 겨우 살았다 오케이 아니 해볼일이 없어 진짜 여기 주위에 괜찮아 괜찮아 일단 버티세요 아 해욱찾아야돼 해욱찾아야돼 주변에 있어요 님 주변에 있어요 그야 그거 위험한데 님 쪽으로 갈게 하죠 님 저 보이세요 약간 안좋을거 저 숭불한데요 약간 안좋을거야 아니 아니 거기보다 더 안전한데 알아요 저 보세요 저 따라오세요 잠깐만 나 죽었어 이미 아니 왜 내려가세요 아니 내려가서 해보고 어디로 갈지 해욱 아니 더 안전한 길을 알고 있었다고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우에으으으.. 으윽 unafully ㅇ소리 als 죄송한데 쟤는 왜 해킹이 안되지 오케이 해킹됐어 얘 약해졌어 아 진짜 나 피가 또 없어 오케이 됐어요 죽였어요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이렇게 통과할 줄이야 오케이 일단 앞으로 갑시다 얘네들 또 오지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해버려야죠 안 갔습니까? 그래 뭐 오케이 해킹은 해 해킹은 해 시그마 해킹했어 다른 애들은 그놈 어디있냐 아 위던네크 나한테 시비 걸던데 걔넌 어디갔대? 그래 어? 아 이녀석 진짜 덤비겠다는거야? 아 생각보다 어텔 좀 잘못 고른거 같아 아 나 겐지로 못해 겐지로 못해? 솔저 잘하잖아요 솔저 싫어 잘하는게 싫어 아니 근데 이길려면 얻을 수 없죠 아니 정글에도 정글에 잘하는데 응 정글에 잘하겠지만 나 이제 정글에 잘하는지도 몰라 어 잠깐만 저 실수 안 할 뻔 저 실수 안 할 뻔 했어요 잠시 들어갔다 갈게요 뭐 할려고 오케이 됐어요 저 가고 있어요 버티세요 네 사운드 아직 시작도 안됐어 네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라도 좀 산책합시다 좀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릴거 같으니 어쩌라고 끝 아 보이싱 용검 나와 용검이요 나와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용검 나왔다 우리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여기서 좀 일단 다음판을 어떻게 할지 일단 계획을 짜야될거 같아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거면 일단 계획을 짜입으실때 우리가 어떻게 할거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건지 일단 고민해봅시다 아니면 님이 원하면 님이 원하면 제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어요 님 원하면 제가 바꿔줄 수 있어요 괜찮을거 같애 탱커라든지 힐러라든지 제가 바꿔줄 수 있어요 어 뭐야 아 위더메이커 그 스켓 사용했다 아 우리가 여기에 딴거 이제 알게 돼 응 튀는거 어때 어 좋아 내가 시간을 끌을만한 무기가 있어 내가 일단 시간 끌테니까 일단 그때 튀는거야 오우 오우 타이밍좋았어 타이밍좋았어 마지막에 문검쓸려고 했나 오케 오이 짱타워 이제 놈들이 두드러팹시다 그래 나 어떻게 했어 누구하지 잘하는걸로 하세요 잘하는거 하세요 나 바스티온으로 한번 해볼래 잘해요? 아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바스티온으로 할 줄 아는건 저는 알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할 줄 알아요? 와 진짜 이상한 스킨이 있다 바스티온에서 이상한 스킨 쓸래 아무도 경험해 봐야죠 나 어떻게 생겼어? 근데 다음에 우리 같이 오버워치 할 때 우리 그 때 뭐라 할까요? 또 경쟁할까? 아니면 빠다 할까요? 저는 경쟁이 너무 어렵다 보니 저는 경쟁에서 디바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어때? 이상하 보여? 어떻게 보여? 아니 멋진데? 멋진데? 철같아 몸이 철같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와 진짜 여기 얼굴이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아 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응 오케이 일단 이기려고 합시다 화이팅 아 진짜 모두 다 두고 가네 아 아 여기 누가 있어요? 아 벌써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왜 누구야? 쏨브라야? 아니 쏨브라는 아니야 레킹볼이야 레킹볼이 거기까지 갔다고? 아 여기까지 벌써 왔어 그냥 도망갔지 난 아 여기 또 있네 오케이 오케이 나 레킹볼을 발견해놨어요 어 지금은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아아아아 나 그렇게 지금은 우리 들어가긴 힘들 것 같아요 아 땡큐 힐러 아아아아 있어? 왜 다 죽었어 이제 죽어 쟤 왜 가만히 있는거지 나 여기 안에 있을래 나 여기 안에 있을래 나 여기 안에 있을래 아 레킹볼아 이젠 좀 그만하지 응? 누가 들어가야 돼 오케이 여기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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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에 누가 들어갔어 도와주러 가야될거 같은데 아 좋아 가지 브레디야 어우 시간 좋았어 나에겐 로켓이다 나에겐 부스터가 있다고 오케이 여기서 시간 끌자 시간 끌자 아아 나만 죽였때래 오케이 정확히 나 아 금물기라 더 센건 몰랐어요 나 네.. 아 뭐야 뭐야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나 왔어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태배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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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쏘 와내아 나 살았어 걱정든 다 사왔어 어 나 리스폰한다 나 리스폰 해 또 다 죽을진다 아뇨 메르시아 안돼 아니 아니 아아아아 죽어 아아 우리 여긴 좀 불안하네요 저 폭탄 보내고싶어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보내겠는데 와 진짜 너버하다 아니 나 자꾸만 죽고있어 나 딱 한 명밖에 안 죽였고 무크는 생겼다 아 이거 이걸로 그냥 다들 그냥 죽이는거야 오케이 여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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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miaf 오케이 한 명 죽였다 자리야 그만하시지 이제 오케이 떡볶이야 오케이 햄스터 헤엄스터 이리왕 어 뭐야 뭐야 메리시 뭐라네 메리시 환생하지 못하게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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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 애쉬가 너무 싫어 오케이 물 좀 해줘 저요 아 뭐야 아무도 힐 안해줘 힐 어딨어 힐 어디갔어 힐 죽었어 모르겠어? 살아있는데 한 명은 죽었고 아하 나 오크있어 걱정마 오크 귀엽고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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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타네요 님 아아 아아 난 몇명 죽였지 우리 여기 밖으로 나가시지 우리 여기 밖으로 나가시지 겉 좀 밖으로 나가시지 오케이 겨우방 와있다 우리 여기 다 모여있어야 돼 아 모르겠네 이걸 이긴다고 설마 우리가 이걸 이긴다 설마 여기는 헐이야 그러면 헐 근데 우리 모두 다 여기 모여있어야 돼 나 지금 나 지금 아아 아 진짜 누가 자꾸 레이킹볼이야 걱정마는 내가 얘 죽일거야 내가 얘 죽일수 있어 아 됐어 됐어 나 참 자리가 어 이거 밥이야 밥 아 나 죽였다 오케이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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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핀 둠핀 오케이 둠핀 저기 죽었어요 오케이 애쉬 처리 아 죽어라 이거 설마 이걸 설마 설마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긴 했어 bitlaf 우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이럴 수 없엇 OK 여기서 산다 여기서 있으면 여기 살아 여기서 살아 제가 지켜줄게요 다 나를, 다들 나가시지! 나 죽었어! 안 돼, 안 돼, 설마 안 돼, 안 돼, 여기 서진다 이거? 아, 설마,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런 너무한 걱정마요 한 번이요 한 번은 괜찮아요 한 번은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와 놈들에게 복수전 한번 보내볼까요? 놈들에게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놈들에게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세근들이요 알겠습니까 잠시만 저에게 떨어져서 잠시만 달아야 돼 너 왜 준비됐나요? 전쟁터에서 죽자 희생을 잃어 뭔 소리야 이겨야지 여기에 갑시다 3명인데 앞을 지나갔어 방금 이거 레킹볼 제대로 한 번 붙겠다는 거야? 이거 이리와 아 나 레킹볼 진짜 싫어 이제 저 10m가 더 싫어요 사실 아 나 애쉬가 더 싫어 레킹볼 이제 좀 그만하시지 아 좀 우지해줬다 아우 우지해줬다 아우 아 레킹볼 누구 좀 죽여봐 처음 이길래 처음 안 돼 우리 레킹볼 시그마 해주면 좋겠다 지금 뭐 어떻게 일어서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죽어 엄청 때렸는데 어 이리와 아 나 시그마를 해주면 아아 아아 아 아 그냥 자꾸만 방어만 하는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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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만 잡고만 써요 탱크 일단 괜찮은 자리 잡아서 이거 그 바티움 경기모드로 바꾼 다음에 놈두로 쏴부대요 쏴보아요 그래서 총알 쓰나미의 힘을 보여주세요 총알 쓰나미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혼자 자아 어 지금 겨우 살고 있어 아아 아아 아 아 그냥 승리권으로 하고 싶다 아 근데 내가 왜 얘를 골랐을까 내가 왜 어택을 골랐을까 아 근데 그리마도 다 경험해요 근데 저는 저는 지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거 아니야 뭘봐 그래 뭐 지기 싫어 방해 그만하시지 아 아우 지기 싫어 아우 지기 싫어 아우 아우 지기 싫어 아 그나저나 누가 멜킹볼 좀 처리해봐 도와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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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쏴 좀 도와봐봐 나 지금 해보 겨우하고 있어 생각도 하죠 생각도 하죠 생각도 하죠 생각도 하죠 응 죽어 잘 죽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겨우 살았어 내가 겨우 살았어 내가 겨우 살았어 나 겨우 살았어 아우 겨우 죽였는데 레킹볼 레킹볼 겨우 죽였는데 사녔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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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렌즈 airplane 레킹볼 왜 Peters yell 알 Khan Türkiye 어떤 끝났어 샵 우리는 렉킹볼만 남았어요. 렉킹볼만 얼른 처리해야 합니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 드디어! 아 드디어 드럽게 안되다. 아 이판 지면 난 아아 렉킹볼도 났어. 지면 안됩니다. 오케 죽였어요. 걱정마요. 어 메르시야 그래. 키라로 하냐고. 나 렉킹볼이 제일 싫어 지금. 오 그러게 이거 렉킹볼 약올리기 진짜 좋아. 오케 죽였고 루시오. 우리가 여기 잘 버티고있는데 모두 다 뭉쳐있으면 살아요. 모두 다 뭉쳐있으면 살아요. 이 싸움은 우리 숨에 걸려있어. 애들더지에 자존심.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게 会 thoseekw 아아어어어어 아아어어어어 아 누가 죽인지도 모르겠네. 아 힐러를 죽였네에에에에 feed 이거 식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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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불타고 있어? 불길 안 할테니까. 난 지금 스킨스캔 에? 불타워? 야 우리팀 전체가 다 불타고 있어? 아우 뭐야? 님이 제일 먼저 꺼졌어. 아아, 저기 한명 밖에 없어? 아아, 저기 한명 밖에 없어? 얼른 가야돼! 시간 최대한 끌어주세요! 시간 최대한 끌어주세요! 아아! 저기 한숨 소리 들렸는데 뭐예요? 네,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녀석들 야올 낸 녀석들 팀원들에게도 그래도 고생했다라는 말을 보내주고 와아, 대단하다 아니, violence 어떻게 특이했지 으악 의유정 으유정 역시 항상 똑같네요 한번 이기고 또 한번 치고 계속 이런 패턴이 계속 끝없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네요 그래도 엄청났네요 오늘 다음에는 꼭 이길 수 있는 바드를 합시다 빠드라면 어쩌면 머리를 시키자 우리 빠드라고 좀 머리를 시킵시다 이제 끝낼래? 여기서 끝내야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어셈블TV와 오버워치 많이 할겁니다 그리고 기대되시는 사람들 제발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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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